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목표가 3만 4천원 돌파를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었던 넥슨게임즈, 이틀 만에 벌써 6%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두산 표혈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12월 수소법 개정에 따른 수소 관련주로서 지금 쇠를 입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 또한 지금 네움시티, 친환경시티 관련해서도 수소 섹터들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점 구간을 공략을 했고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매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때 보시게 되면 121선 돌파를 하고 나서 한 15%가량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121선 돌파를 한 뒤로 지금 한 3만 8천 원대 이때 매물대가 지금 많이 위치해 있는 이런 가격대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1선 골든크루스가 나온 이후로 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15% 정도를 더 봤을 때 3만 8천 원까지 그리고 12월 소속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번 좀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히트2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월머니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 그리고 특히 기관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대량 매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이 지금 양봉,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또한 지금 지스타 게임 행사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 주가는 아직도 바닷건에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저점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산 퓨어셀은 34,000원에서 38,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넥슨게임즈름 얼마로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18,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홀딩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00원 그대로 목표가 홀딩하면서 또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문 열어볼게요. 이영빈 위원님과 오늘 모처럼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관련주들의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요. 또 수익을 든든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어제 일단 중앙은행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자,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죠. 지난해 8월부터 최근 10개월 동안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2단계 모의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디지털 화폐 너무 어렵더라고요. 위원님도 어려우실 거고요. 우리 관련해서 사실 이슈를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 골짜는 그겁니다. 실물 화폐가 점점점점 그 위치가 작아져 가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실험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호재라고 보기에는 오늘 새벽에 또 이슈도 있었고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선 지금 최근 한국은행이 지금 디지털 화폐 2단계 모의 실험 완료를 하면서 오프라인 고용과 지금 이자 지급과 함께 국가 간 송금에 관련해서 지금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과 예금 대체에 관해서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향후 추가적인 보완과 검증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오는 디지털 자산의 정책 지원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책 지원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낙법과대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핫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앞에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왔었던 종목이고 현금 자동지급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CBDC 관련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낙폭이 과대했고 그리고 입행선을 수렴해가는 그리고 또한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디지털 앞에 모의 실험에 대한 발표를 했던 이날 지금 11월 7일 날 8%대 상승세가 나온 이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점에서 나오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Sig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디지털 앞에 관련주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동안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이 부분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바닷건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로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현금 자동 출근기에 대한 대행관리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디지털 앞에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K-Sign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이틀 전에 12%대의 강한 상승세가 나온 이후 지금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때 추경 매수를 하는 것보다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부담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새 종목 알려주셨네요. 핫네트워크 K-Sign 로지시스 대표주자들인데요. 그중에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원픽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핫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디지털 앞에 대장주의 흐름을 항상 나타냈기 때문에 핫네트를 추천을 드리고 현재 지금 6,190원대 가격이 있습니다. 6,1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1선 저항 부근, 그러니까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핫네트워크 원픽입니다. 목표가 7,300원, 손절가 5,7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형빈 의원님의 관심 섹터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건설 주셨네요. 역시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재건도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 초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을 한 이후로 지금 재건축 관련주들이 모멘텀 부재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지금 서울시에 있는 노후와 아파트들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닷건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도 지금 재건축 관련주들의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원종합개발인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건설업체로서 최근 지속적인 신축공사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좀 체결한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건축 관련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 지금 4,890원에 있습니다. 4,89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3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또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입니다. 신원 종합개발 오늘의 종목이고요. 목표가 6,300원, 손절가 4,400원 기억해 볼게요. 위원님 오늘 무방하실 텐데요.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최근에 무방해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종목이 강한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간선거 이후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 2시 30분부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 반 우리 이영빈 위원님의 무료방송 참여해 주셔서 좋은 종목들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경이로운 소문 MTNW 이영빈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